이번에 한국에서 팔씨름 대회가 열리는데 평평 딱 한 번만 한국에서 비즈니스는 아주 막혀 심사숙고해서 플랜 싹 다 짜놨으니까 부탄은 어디야? 응 저기 여기서 결승만 진출해도 세계대회 출전권을 받을 수 있대 뭐야 let's do 왜 그래 왜 그래 할씨름이 그렇게 좋아?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야 이번 대회 한놈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우리 삼촌도 보통 사람이야 못생겼다고 놀리지마 내가 실력으로 지더라도 포기하면 안 돼 무조건 무기다